오늘의 냠냠이로는 교촌 콤보하고요 반반콤보 그리고 이제 가장 맛있는 족발집이 보쌈, 마늘보쌈 대짜 이렇게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맛있을라나 어깨좋게 들어줄게요 맛있어? 음 맛있어? 맛있어? 치아니 슈트컵 2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진송협이래 음 치아니 슈트컵 7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치아님도 풍선 10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너의 소개를 했는데 내가 급박이 먹었네 알겠어 치아님도 풍선 20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소개할까요? 부산사는 27살 닉네임은 다란몬이에요 다란몬 맵다 더 먹어 이거 다맹인가요? 다맹인가요? 응 다맹 그건 마더여자야? 응 17살인줄 고라지인줄 고라지인줄 내가 아까 동안이랬어요 누가 진짜? 응 27살 싫어하냐고 싫어하지 응 맛있군 야 뭘 나랑 닮은 사람만 와 야 뭘 나랑 닮은 사람만 와 랩하는 누나를 닮아 랩하는 누나를 닮아 아 랩하는 누나를 닮은게 아 엘인가? 그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여태주트가 왔다고 해서 내가 왜 이거를 굳이 컵에서 따라먹어야 되는데 이게 내 컵이야 그리고 물컵 여기 있잖아 물 둘이 싸움 표정이 너무 맛있어 계댐짱님은 뭐 칭찬을 했다가 나중에 뭐 깠다가 아 혼자서? 막 들었다 놨다 막 하면서 갖고 너네 오빠를 아까전에 뭐 너한테도 뭐 어? 사투리 쓰는 애다 라고 탈락이 그래 탈락 아.. 뺀지 먹었다 꼭 보면 내가 돼지 되는데 못해준 것도 없는 사람이 꼭 돼지가 저쪽을 하면서 나지 나한테 뭐 100원이라도 땡그랑 던져봤냐? 아.. 맵다 이 집이 좀 무난히 매운 맛 아 저도 돈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색깔을 바꾸려고 아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 색을 하려고? 이번엔 초록색을 좀 해볼까 싶어서 초록색? 너 좀 오버인가? 시금치래? 흐흐흫 초록색을 왜 하려고 근데 응 채널을 보니까 이쁘던데 그래? 응 숲에 갈 때 위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숲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흐흐흫 있을 수도 있지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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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색은 제발 흐흫 제가 일단은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이상하면은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흐흫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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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색을 처음에 했어 응 바쁠 때 가면 이제 다시 돈을 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하면서 그냥 딱 받는 거야 흑 흑 돈 주고 흑 흑 흑 흑 흑 흑 나 저거 못 봤는데 여기서 저거 여전히 안 돼요 뭐라고 하는데 흑 흑 흑 아 저 킥뼈 안 받았는데요 킥뼈 뭐 킥뼈 뭐 우리 다른 방에서 봤어요?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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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장 맛있는 족발집의 그 보쌈이야 가격이요 이게 35,000원인데 이거는 모르겠어 17,000원, 18,000원 하나 만능님 보쌈 터질 것 같아요 왜요? 그렇게 쉽게 안 터져 떨려봐요 아 너무 큰데? 괜찮아 다 들어가네 뭐 잔치국수요? 생방국수인데? 안파리쿠탑 그 다음 치고는 오늘 본가 간 김에 미용 씨 갔다 왔지 만능림 부산 어디서 사산이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미용사가 이제 그 남자분이거든 흡연을 많이 하나 봐 단배 냄새가 엄청 많이 나겠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줄 때마다 단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장사가 나중에는 안 될 것 같긴 해 그 집이 근데 사람이 내가 가도 없었거든 그래서 편하긴 편해 사람 없이 바로 하니까 그럼 뭐 하나를 포기해야겠네요 뭘 절대 안 읽어요 사장에서 저희 집 가깝죠 본가는 모라동인데 오늘 뭐 엄마랑 이제 어시장 다녀오고 남자분은 미남이시면 가능합니다 미남이시면 미남이시면 남자분은 뭐 상관없는데 남자분은 그래도 좀 생겨야 좀 나갈 만하지 저도 솔직히 남자랑 별로 밥 먹고 싶지 않거든 칙칙하니까 아 얘는 그거 콜라를 안 좋아한대요 우리 엄마한테 얘를 왜 소개시켜줘 우리 엄마한테 얘를 왜 소개시켜줘 코 수술 안 했어요 제꺼에요 제꺼 아니 사장은 그거 넓은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장 좁아 터졌는데 뭐 아 잡사향이 먹어서 집어요 어서오세요 먼저 아팠지 맨날 계속 먹으면 무슨 엉치냥들 뭐 침동생 뭐 뭐 하면서 갈망이 좀 까진가 뭐 오오오오오 흐흐흐 만능형님 언제 결혼하시는 부분입니까 님이 저한테 한 10원만 쏘면은 언제라도 뿌염은 제가 할 때 되면 할게요 아 그러니까 하나만 딱 잡으면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야지 음 음 음 음 음 음 초톤이 되새 초톤은 뭐 어떻게 하는데요? 이렇게 그렇게? 색깔 두각 뿌리 쪽에는 다른 색깔 넣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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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목덕님 어서 하시고요 트리가 슬퍼 보인다고 염색전 뭐 하는 방법 몰라요 음 만능형님은 사투리 안 쓰시네요 막 쓰는데 아이 또 햇살 님도 염색전 기오비 고맙고요 부산이네 부산 남자 게스트 남자 게스트는 안 구한다면서 맨날 남자 게스트 하고 있어 여러분들 남자 게스트만 구하니까 좀 그래요 여성 게스트 좀 어 맘에껴 음 이거 먹자 보면 괜찮아요 아 메뉴는 원래 좀 둘이서 이상 방송을 하다보면 좀 거슬리니까 여러분들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그럼 너가 좀 도와줘야 되니 추천 좀 눌러주세요 하면서 왜 추첨 좀 눌러주세요 안녕 제펜인데 예전에 오래전에 네 한번 게스트로 나왔었죠 이거 그 다음에 뭐 너가 또 Money 그거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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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이럴 이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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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좋아 다람쥐님 다음에 또 게스트 나오세요 아 다람쥐 아이고 다람머니야 다람쥐에다가 게스트도 멍멍이 게스트라 아 초록머리하고 게스트 나와달래 어떻게 생각하는데 초록머리하면 어떨까 마늘보쌈이어가지고요 양념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이 만능님이랑 사귀어주세요 막 이러고 있네 아 그건 저희 알아서 할게요 넌 알아서 이거 꺼내지 말라고 냄새가 많은 냄새죠 응 뭐야 이상형이 어떻게 돼 저 이상형 예전에는 좀 막 매너 좋고 이런 걸 보냈는데 지금은 담배 안 피고 술 좀 조금만 먹고 뭐 욕 안 하고 이런 사람 그래? 그럼 너부터 술 꺼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탈락이란다 탈락 이거 왜 모든 여성들의 이상형이 나 아니야? 경격 좋지 담배 안 피지 술도 뭐 내가 뭐 안 먹으려면 아예 안 먹지 듬직하지 모든 여성문데 이상형이잖아 너무 잘 먹어서 탈락이란다 잘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먹으면 뭘 잘 먹어야지 어차피 시격이 없는 게 내가 오늘만 이 소리 한 열 번 들은 거 같아요 진짜 잡사 형님이 나는 최악이네 그 다음 술 많이 먹고 꼴차의 성격 안 좋고 아 근데 솔직히 잡사 오빠는 그때 봤을 때 좀 그렇게 무섭게 안 보이던데 어쩜 허벅하게 안 생겼던데 아 잡사 형님 그게 잘해요 소수의 이제 형님만을 좋아할 만한 이제 특히 털 이거 소 해갖고 노래도 잘하고 고라지 고라지 짜는 거 완전 된다 짜는 거 완전 된다 짜는 거 완전 된다 짜는 거 완전 된다 응? 유부네한테 먹히는 타입이야 잡사 형님 음 아니 좀 뭔가 힘 좋게 생기셨잖아 뭔가 응? 응? 뭐야 근데 맞는 말은 다 딱 구우면 맞죠 응 야 여기 떼어있게 뭐 새워서 떼어있냐 오빠 이렇게 줘 이렇게 아 이렇게 떼어있지 너 엄마 내가 안 떼어 야 여기가 아 붙던 거 아 붙던다 맨날 베스트맛에 오면 잘해 보래 잘하면 그럼 여자친구가 계속 나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잘해봐가지고 여자친구만 몇 달을 걸쳐야 되냐 계속 만지지 마야 우리 만능형 흥분하셔요 만능형은 이제 연애 말고 바로 결혼이냐? 가능하나? 오빠 이거 그거죠? 장수기물이잖아 어, 왜? 내 받아 올라오고 내가 원래 갖다 주는 건데 그걸 연속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거 연속으로 맞아야 되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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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음 배추트 나온다고 막 해가지고 특히 근데 남자분들 왜 이렇게 많이 보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, 벌써 뭐 먹을만해요 뭐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솔직히 괜찮아요 양치질 안 돼, 내 보고 양쪽으로 깨무니까 뭐라 그래, 들어가고 추천들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해주세요 저 34시요 맨날 오는 사람마다 다 다녀오는데 나는 대체 형제가 얼마나 많은 거야? 어? 싸면이면 빨리 100만원 맡기고 오세요 100만원 맡기고 오면 되지 저 27이요 다 다녀오세요 다 다녀오세요 여러분들 여기 무료 급식소나 무료밥차 아니에요 게스트 모집한다면 사장 쪽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집이랑 가까우니까 게스트 가능한가요? 이렇게 많이 안먹어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너도 식욕이 없니? 없은지 좀 됐어요, 오빠 식욕도 없고 잠도 안오고 나도 요새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식욕이 없다 상대방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여러분 식욕이 있었으면 벌써 이거 뭐 옛날 옛적이 다 먹었죠 여러분 이거 다 먹고 나면 케이크 먹을게요 아 야채 싫어하지? 당근 빼놓은 거 봤나봐 약간 이랬는데 아 제가 야채를 안 좋아해요 뭐 좋아하려는데 고기 육류 이런 거 육류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같지 않은데 나 엄청 잘 먹고 있는데 그래? 아인가? 운동력도 야채 안 나는데 게스트 기준이요 여성분들은 어 멘탈이 강하시고 여기 와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잘 어 하실 분들 그리고 남자분들은 잘생겨야 돼 남자분들 원래 안 구하려고 했는데 잘 여성 팬분들이 이제 남자분들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잘생긴 분 음 아 저 해운대 안 살고 사면 살아요 사면 아 음 여자 좋냐면은 혜택 있음 여자 이쁘면 이쁜거죠 혜택은 개뿌리나 있어요 밥이나 잘 사주고 됨 하면 되는거지 뭐 뭐 뭐에요 게스트비라도 챙겨줘야 돼요? 그러려면 게스트비를 챙겨줄거같은 진짜 연예인급을 초빙하고 말지 맞지 그리고 방송해봐야 뭐 얼마나 제가 뭐 어 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개뿌리나 뭐 잘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 방송해봐야 70개 받아가지고 무슨 게스트비를 줘 응 응 섬윤이 번화가저 어 서울로 치면 어디쯤 되지? 명동? 이런 데 되나? 서울로 치긴 좀 그렇나? 서울로 치면 그냥 논현동 이런 거 아니야? 어 그 정도로 퀄리티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서울로 치면은 뭐 논현동으로 칠 만한 데가 있나? 없잖아 부산에 논현동 그 정도? 아 저 화 안 났어요 해운대? 해운대는 어디로 치야 되나? 논현동은 아니고 근데 요새는 남포동보다는 서면 거의 맞죠? 젊은 애들은 남포동은 옛날에 응 이게 봐라 해운대 가면 맞죠? 부산사람들은 비키니 안 입습니다 아니 왜 해운대로 안가? 부산사람들은 맞지? 여름 되면 뭐 저 캘포나 이런데로 놀러가지 해운대 방안리 뭐 그냥 집 앞에 있으면 한 번씩 갈까 아니면 안가요 응 그리고 뭐 비키니 입고 이런 건 전부 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 응 난 바닷가 가고 싶으면은 그냥 다대포 가는데 아 다대포 좋지요 오직 좋지는 않는데 그냥 조용하고 괜찮아 대시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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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데드가시 뭐야 대시가드는 뭐야 대시가드는 뭐야 대시하면 가드치는 거냐 유잇나 진짜 깊은 것도 잘해봐 아 아 킹왕자님 어서 씹어요 유잇나 엎드려 아 이제 아 이제 입맛이 없다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실컷도 안 먹어 놓고 무슨 뭐 뭘 실컷 다 먹어 아직까지 남았는데 와 진짜 오 아 아 닦아 놓을까? 응?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요즘에 입맛이 없죠? 입맛 돌게 하는 막, 어? 보약 좀 지어 먹어야 되나? 멀리 떠나야겠다 어디다?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달라버렸대가지고 멀리 좀 떠날게요 입맛이 없네 이거 뭐예요? 이 뭐지? 아 칼 아 근데 되게 쪼끄머네 컷 컷 아 근데 되게 쪼끄머네 뭐하고? 여기도 리본이 돼있어? 그래서 삼각신벌 다야 오빠 이거 알아요? 뭔데? 이 열면은 여기 성냥이 있지 뚜껑에 네 감흥이 없네요 에? 호흡을 좀 해달라고 여기서 와봐 아 이거 왜 이렇게 너둘려봐 이번엔 왜 이렇게 질겨 어디에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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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자 뭐하는 거 떼어낸 이거랑 이거랑 다행히 아이고 다행히 세곤 다행히 나 그 다행히 여러분들, 뭐 초라도 붙여야 되나? 초 안 가졌어요. 초 필요 없다 했는데 없구만 요거 잘라줘 내가? 커팅하세요 왜 손을 벌벌 떨고 있어? 커팅하세요 위에 이게 있어가지고 커팅이 잘 되나? 오 맛있겠다 그렇다면 또 여기 있지 내가 옆에 있으니까 떨리니? 무슨 그런 말을 또 아, 단순히 수정 중인가? 시간이 돼서 그래 시간? 술 먹을 시간?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촛베이로 촛베이로 뭐 별거냐 여러분들 잘 먹을게요.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맛있나? 금가루야 뭐해 금, 금! 진짜 금이야? 아, 진짜 금은 알겠지 또 가짜 금이겠지 자, 한입 드세요 원래 잘생긴건데 음 원래 잘생긴건데 여러분들 금 음 맛있어? 근데 이건 혼자 먹겠다 근데 이건 혼자 먹겠다 맞아, 배고픔이야 짜가가지고 이건 몇개는 주워먹을 수 식욕만 줘 해당 pulses 됩니까? 초쌈에 케이크들이 뭐 제일 맛있나? 그렇다대요 케이크 맛있어요! 여러가지 종류가 있나? 이거 말고는 생크림 같은 것도 있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도 있고 많던데요 한 8개 9개 되는데 그래요? 안드라님 들어가세요 형은 방송 열심히 하십쇼 열심히는 합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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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지역에는 온몸에 신경이 쎄가 있고 그렇지 아니 뭐 과자 같은 것도 싶으네 아 진짜요? 뭐 크런치 이런 거 있는가 보다? 초코 그거 아닌가 음? 어딜 봐서 웃음이 나요 어? 평상시나 뭐 다를 게 없는데 무슨 웃음 웃음이 어디 나는데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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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분들은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막 4,5시 이럴때 연락해도 꼭 나온대 근데 안오는 사람 잠수 타는 사람 아 진짜 들여 갈 것 같다 Pa 아 다른 게스트들한테는 다 확인차 from 문자를 하나 봐요? 왜 내한텐 안했어요? 넌 올거라고 확신했어요 사진을 보내야하는 이유를 말 안해줬잖아요 대충 보면 모르시나? 그리고 왜 대답을 할 때 사진을 왜 보내야해요? 크크크크크크 비꼬는 것처럼 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 이미 나오신다고 해도 거부할게요 사진도 보내지 마세요 베스트 나오려고 하면 구하려면 금방 구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안해서 그렇지 카톡으로도 요즘에 사진도 보내고 막 합니다 다 먹었죠 뭔 배달을 다 먹었죠 초코의 딸기 조합이 어떠신가요? 일단 딸기는 딸기대로 그리고 초코는 초코대로 다 먹었죠 따박따박 질말 다하네 진짜 너나 일부러 얘기를 꺼내 자기한테 집중이 되잖아 그럼 이제 내가 얘기를 꺼내면 계속 질답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되는거잖아 난 제일 싫다 따박따박 말대답하는거 아 싫다 맞죠 저런 여성분은 아무리 이쁘고 온이 많고 몸매가 쩔고 이래도 꺼져 이렇게 하면 돼요 피가 없으니까 오히려 제가 우유를 안좋아해가지고 우유가 없어요 아 너무 달다 음 꺼져 아 너무 달다 음 꺼져 아 너무 달다 시가 먼저 비꼬고 막 해놓고선 누구한테 저거 못된 놈의 가진알리 아 이게 자꾸 돌아가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? 원래 이게 돌아가는거지 뭐 그 와중에 케이크 순삭 뭔 순삭이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돌리면 반이 남아있어요 뭐해 또 어? 시격이 있어서 이 편의 날 봤는데 여러분들 시격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 그니까 반이나 남았는데 반이나 베스트 언제 오나요 여기 왔는데 그러니깐요 아 씨 보약이라 진짜 쥐어먹어야 될 거 같아 다시 타이밍 뱃한테 아 펴 하하하 하하하하 나 저런 거 너무 좋더라 왜? 저 뺏게 노이란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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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게스트는 진주 살다 옛 여친 유리 닮았네요 그 여친 몇 살이신데요 본인 나이가 이제 시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리 그래봐 여친 나이가 마흔은 넘으셨겠네요 투썸 거요 다 먹었어 두 분 대화 좀 해요 뭔 대화를 해요 어? 시인이신데 지금 여친 분 전 여친이 스물일곱이면 뭐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들을 수 있는 스무세 살 차이가 나 어디 뭐 아빠세요 원래 막 방에 뭐 그렇게 그런거지 뭐 얘기는 뭐 얘기할 대로 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뭐 여기서 할 얘기가 있나요? 아니지 아니 다람쥐 아니고 다람몬이야 다람몬이 뭐야 근데? 포켓몬스터야? 그 별명인데 그 어렸을 때 다람쥐 닮았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 몬스터 같다 해가지고 다람몬아 아 그래 BJ님 낯이 당할 수 있는 행동 두 번 해주세요 하하하하 귀엽지 귀엽지 접속 보러 가요 접속이 뭐지? 옛날에 그 엄청 오래된 영화 아니야? 응 귀엽네요 둘이 좋아 죽는 모습이 보기 좋네 좋아 죽는 모습 대체 어디서 나온거야? 뭐 나온게 있나 지금? 엄청 오래된건가봐요 전두현이랑 한 새끼 나왔으면 인터넷 채팅 해가지고 응 잘 되는거 간만에 지금 시대에 뭐 한참 오래된거지 아 옛날 버디버디 쓸 때 뭐 그런건가? 아닌가? 아니 그 훨씬 이제 완전 오래된거지 초창기 때 인터넷 보급이 처음 됐을 때 아 그 수준이지만 버디 버디버디 너도 버디버디로 뭐 좀 채팅 좀 차니 근데 버디버디 할때는 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이래가지고 뭐 딱히 뭐 하고 그런건 아니었지만 으음 뭐 초등학생 중학교 때도 다 뭐 할거 다 아니잖아 설마요 왜 몰라 요새 애들은 까져가지고 그렇지만 저때는 순서했어요 저때까지만 해도 어 남자 뭐 께신다고 뭐 음 순서 안하고 요새 저때는 그런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거는 아니야 야 나때도 그 공중전화로 랜덤으로 이렇게 번어 돌려가지고 응 아 그 장난전 아닌가 장난전환때 어 몇 날번 받으면 이제 누나나 이런 사람 바꾸라고 하겠니 장난으로는 하지만 다 목적이 있는거지 뭐 근데 뭐 너 세대때는 뭐 순수 했다 버디버디에서 나라몬을 본거 같대 내 이거 별명 고등학교 때 별명인데 나 때는 전화가 통장집에만 있었는데 아니 진짜 통장집에만 전화가 있었다고요 몇 살이실 때요 50이시니까 웃기다 저 아저씨 실제로는 뭐 많이 별로 안드신거 같은데 아 저 27이에요 27 그리고 이거 돌리는거? 그거 나 어렸을때 우리 할머니 집에 가서 맨날 돌렸는데 번호에 놓고 이렇게 딱 돌려야 되잖아 번호에 손가락을 잡아놔서 본적이 없는데 없어? 좀 세대차이 나네요 오빠 몇 살 차이까지 연인 가능한가요? 아저씨는 아니에요 50살은 좀 많고 안되고 거절 거부 몇 살까지 가능한데? 저는 한 서른다섯 다섯 여섯 여덟 살 차이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마흔은 안되고? 마흔? 그건 좀 생각 안해봤는데 그럼 서른아홉 살 서른아홉 가지는 뭐 진짜 내가 사랑한다면야 마흔은 뭔가 좀 느낌이 달라? 마흔은 좀 삼촌 같고 이제 숫자가 달라지니까 공유라도 안돼요? 공유야 제가 공유를 별로 안되요 저는 이동욱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동욱이면?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만약에 마흔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줄리가 없지 아니 좋아한다면 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? 엄청 기분 역시 마흔이라서 뭐? 상대방에 따라 다른거네 만약에 이동욱이라면 뭐 감사하다고 해야죠 난 다 버릴 수 있다 아 수환이 뭘 다 버려요 그러면 뭐 진짜 잘생긴 사람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60이라도 아 그건 좀 심했네 안된다 60이면 잘생길 수가 없어요 오빠 아니 60이라도 잘생겼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없는데 곡배 늙었으면 아 곡배 늙었으면? 그러면 곡배 늙은거지 잘생기진 않았죠? 잘생..잘생긴거지 곡배 늙은거였잖아 이준씨는 80이 넘은 분인데 저 김치 아닙니다 수환이 이번에 뭐 김치는 담그셨어요? 난 수지가 대시하면은 다 버리고 뭐야? 가 다 버리고 가서 봉사할 수도 있다고? 가봉가서 좀 다는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서도 뭐야? 저분 뭐 갑자기 한국사람이 아닌 느낌이네 아프리카 가봉 가봉이 뭔데요? 뭐 아프리카라는데 그 지역명인거 아아 난 또 이 아프리카 말하는줄 알고 진짜 아프리카 음 가봉 인증했네 일부러 노리는거겠지 그런데 이제 사람 없는데 가가지고 사람 없는데 가가지고 살려고 수지 독차지하려고 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냥 무인도 나가세요 샘오츠리 고향 모름? 내가 그 사람의 고향까지 알아야 돼요? 가나 아닌가 가나? 아니 솔직히 그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의 고향까지 알아야 돼요? 알 필요 없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고향까지 알아야 돼요? 근데 실제로 오칠이라는 곳이 있긴 해 내가 요즘 예전에 고흥 살 때 보면은 오오 바로 옆에가 오칠이라고 있었어 아 무슨 무슨 리 이렇게 네 드립이 썩었네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가나는 초콜릿이 아니지 그냥 억울을 끄는 초딩인 듯 음 당연히 채팅창에서는 솔직히 나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옆에 만약에 그냥 티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이렇게 보면은 팔 스완인처럼 81 81년생 뭐 1984 이런 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빼고는 아이를 유치하기 어렵지 맞죠 왜요? 스완이 80일 달았잖아요 스완이 너도 먹방 끝났죠 이제 뭐 뭐 実은 식욕이 없에서 나 바쁘니까 머리 바쁘니까 핫도그 핫도그 너 핫도그니까 제대로 꽂아서 해 아니야 먹던거잖아 저를 엄청 예전에 보셨다고요 친구가 사온거에요 누가 케익 사오라고 해가지고 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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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화장실 좀 남미가 사오라고 한거 아니야 초쌈 니가 사오라고 했지 남미야 어디니 아 15살이 15살이